대전 어디서 오셨어요? 대전에서 왔어요. 어디서 오셨어요? 다왕도에서 산에서 왔어요! 오늘 새노래 페스티벌은 대한민국을 10개 지역으로 나눠서 각 지역의 하나님의 교회 학생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새노래로 엘로임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와도 같은 자리입니다.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를 가리는 경연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축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. 지금 이 현장에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교회 학생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가장 첫 번째 무대는 경기 서부연합회 학생들의 무대입니다. 먼저 응원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. 별처럼 빛나는 벨빛선바데 화이팅! 별처럼 빛나는 벨빛선바데 화이팅! 별처럼 빛나는 벨빛선바데 화이팅! 네 단기 서부연합회의 틈명은 별빛인데요 하늘아버지 어머니 영광을 찬양하고 전하는 데 열심이네요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 되겠다는 포부를 담아 별빛 성가대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들려줄 곡은 새노래 61장 참목자로 오신 안상욱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오 땅의 손을 기뻐하시니며 사람들 중간 바로다 동방 땅끝뽕 나라에 우주가 나셨으니 동방 땅끝뽕 나라에 우주가 나셨으니 온 땅이여 그 영광을 노래하며 우상 다 찬양하라 마을성이여 그대를 감사며 고산나 찬양하라 고산나 찬송하리로 가 고산나 찬양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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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산나 찬양하라